오늘은 노블록스를 한 번 해볼건데 관절이 부서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장면이니까 이건 실제로 따라하시면 되요 한 번 볼까요? 우와 처음부터 여기로 여긴 어디지? 네 이렇게 관절 허리 꺾일 수 있고 무서운 장면이니까 너무 무서워 무섭 무섭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진이 올라가서 한 번 떨어져 볼까? 오예 앗 네 이렇게 관절이 꺾이는 건데요 우와 저 대포 한 번 마음의 소리를 한 번 해볼까요? 과연 지는 건 어떨지 한 번 보겠습니다 과연 지는 건 어떨지 한 번 보겠습니다 으아아아악 헐 지는 게 나섰습니다 대장 대장 내가 정룡돼 대장 내가 정룡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큰일입니다 대장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장 내가 정룡돼 대장 내가 정룡돼 대장 내가 정룡돼고 있습니다 대장 내게 정룡돼 대장 대장 내가 정룡돼고 있습니다 저건 진짜 내가 아니구요. 시험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으아아아아! 아, 아! 아, 얄기꺼! 아, 나 타야 돼! 아, 잠깐만! 아, 안돼! 안돼지마! 으아아아아아앗!!! 으아아아아악! 어! 아...진짜... 아아아아아아앙!!! 저기는 없을까? 한번 올라가볼까? 우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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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 한번 올라가볼까? 우와 노천 사우 아니 노천 절벽 인가보네 여기서 삼년 고기처럼 떨어지다가 광절이 꺾여서 죽을지도 몰라 로블록스 집은 정말 재밌겠다 로블록스 집은 정말 재밌겠다 한번 확인해볼까?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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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t Widick 케미적이지만 로블럭스에서는 가짜로 아프지만 그래도 재미있다 오, 쓰레기통이 있네 뭐 쓰레기통에 들어가볼까 엄청 높게 올라가볼까 3층 더 올라가보자 2층 정도 더 올라갈 걸까 다 올라왔다 내가 정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의 소리를 한번 해보고요 저기로 한번 올라가볼까 어 이 장면은 전박이 한반도의 공룡투에서 나왔던 그 장면 와 시월나다 잠깐만 신발 신발이 공룡 얼굴 같은데 와 여기 하얀 점이 눈 같고 와 또 죽었네 이게 원래 상관없어요 그냥 그냥 재미있으면 돼지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만 타고 마치겠습니다 와 아 오늘은 엘리베이터 아 맞다 마지막으로 어 아니 이거 했나 안했나 한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못했어요 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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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로블룩스에서 뼈가 부러지는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마지막은 쿠키 영상 어 잠깐만 아 나 아 기다려 야 이 자식들아 나만 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와 재밌었습니다 안녕